3급이야? 베일아 수고해라. 너 어렸을 때 뭐 아픈 거 없었어? 뭐 눈이라도 안 잤다던가 뭐 큰 수술을 했다던가 뭐 아무것도 없어? 뭐 허리가 뭐 경추 뭐 5, 6분 사이가 삐져나왔다던가 뭐 이런 거 없어? 어? 진짜 이거 진짜 너 현역하면 진짜 진짜 큰일나 내가 진짜 큰일나 근데 아니 진짜 내가 큰일나는 거 아닌데 진짜 내가 4일밖에 안 갔다고 했는데 너 진짜 동정심이 생기고 진짜 너무 힘들어 수정체가 찌그러져 있었나? 어렸을 때 시력이 안 좋았다. 아까 시력이 안 좋은 게 그냥 안 좋은 게 아니야. 교정 시력이 안 좋아하지. 교정 시력이. 교정은 했는데도 안 좋아하지 눈공이 가는 게 그게 그냥 안 좋은 걸로 안 되고 그냥